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뉴욕 신광교회가 19일 주일 오후 4시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임직자는 장로 임직의 김동욱 씨 등 총 23명입니다. 단임 강주호 목사는 단임 목사를 맡은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5분의 장로 임직을 하게 됐다며 어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바뀌고 저는 변역될 것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필라영생 장로교회 이용궐 원로 목사는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인용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를 많이 섬기라 섬긴 것만 남는다며 임직자들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와 같은 아름다운 삶 되기를 강조하였습니다. 뉴욕 선한목자교회 박준열 목사는 임직자를 위한 건면을 통해 지금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이다며 나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정한 시기 정한 예물로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세교회 이성희 목사는 교우들을 위한 건면에서 옛날 시골의 흙집은 비가 오면 패이고 깎여져 무너지게 된다며 보수를 위해 흙을 쳐발라주면 벽이 튼튼해지듯이 임직자도 흙집과 같이 교우들이 쳐발라주면 튼튼해질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휴가든 성신교회 이재봉 목사는 축사에서 임직자의 성김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자기 주장 말고 자기를 부인하여 말씀을 몸으로 이뤄내며 주의 종을 사랑하여 교회 사랑에 참된 표현이 있는 임직자들이 되라고 축복했습니다. 임직자 대표 진혜경 장로는 답사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직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교회는 설립 36년 만에 여성 장로 진혜경 씨를 세웠습니다. 김근옥, 윤여훈 장로는 11년간의 시무장로 사역을 마치고 인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50개 주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22일 마지막 오미크론 청정지역이었던 사우스 다코타주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환자가 50개 주 전체에서 확인된 것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2일 만입니다. 이와 함께 뉴욕타임즈는 자체 집계를 통해 일주일 단위 코로나 1 평균 신규 환자가 15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21일 기준 15만 4,500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27% 늘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0일과 비교해 24% 늘어난 2만 8,9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입원 환자는 4,4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도 9,700명을 기록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7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도 6,925명으로 한 주 전보다 79%, 한 달 전보다는 315%나 급증했습니다. 또 주저녁 71개 병원의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 수는 지난 21일 밤 기준 2,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말 연초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로 전국 공항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에 따르면 미 전역의 1억 9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12월 23일부터 1월 2일 사이에 50마일 이상 거리에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이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9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앤소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지난 2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에 퍼져 있는 현 시점에 여러 인원이 모이는 모임, 파티 등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학자금융자 상환 유예 기간이 내년 5월 1일까지 재연장됩니다. 백악관은 내달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연방학자금융자 상환 및 이자 지급 유예 조치를 내년 5월 1일까지로 90일 추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약 4,100만 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 13일 시행된 이후 두 차례의 연장을 거쳐 학자금 상환 원금 및 이자 납부가 자동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수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